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가수 해보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들이 아이돌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고 하더라고요 와 좀 멋있는데 나 이거 진짜 해봐야겠다 제가 밴드부 생활로 음악을 시작했어서 멤버들 중에서 가장 맏형인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15살 때 태국에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살 박활찬입니다 어디서 들어도 얘는 박활찬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특이한 음색이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조건 재미있게 재미있게만 했으면 좋겠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너만 낮에 너만 가벼운 미리 Mi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